네,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오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고금리 그리고 경기침체 여파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랠리가 있었는데 이 바이오 업종은 좀 소요가 된 것도 같고요. 최근에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투심 악화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저평가 기조가 한창입니다. 실제 국내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투자 흐름을 보면요. 2021년 1조 6,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1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4%나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금이 23% 줄었고 유럽에서는 54% 줄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당장 매출 수익원을 낼 만한 사업 모델이 없는 바이오텍들은 속절없이 폐업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실제로 매물로 나온 바이오텍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매로 나온 바이오텍들은 기업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안 좋은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가격을 좀 깎으려는 행동들이 나오니까요. 약간 금매 이런 성격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높은 밸류에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매도가보다 최대 7배 높은 밸류에 투자한 곳도 있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장부상 손실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울상을 지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어떤 매물이 나왔고 또 어떤 매물들이 인수가 됐는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최근 M&A 사례로는 DXVX가 에빅스젠이라는 바이오텍을 인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DXVX는 코스닥 상장사로 백신이랑 마이크론바이오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인데요. 옛날에는 캔서로비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에빅스젠이라는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비상장사고 한때 몸값이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면 안과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DXVX가 인수한 가격은 밸류는 2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밸류에이션이 7분의 1토막 난 겁니다.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치군요. 에빅스젠은 지난 2020년 말에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 상장에 한 차례 도전을 했지만 기술성 평가 관문을 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기존에 받았던 투자금을 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 보니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투심이 악화되면서 자금줄이 끊겼고 또 IPO도 일정도 지연이 되면서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에빅스젠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한 자산운용사만 이번에 DXVX의 에빅스젠 인수 딜에 참여를 해서 에빅스젠 구주를 DXVX 주식과 교환하는 그런 딜을 했습니다. 인수한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투자자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또 다른 애매 사례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코오롱제약이랑 플랫바이오라는 기업의 합병 외우들 수 있습니다. 플랫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때 포스트밸류, 포스트밸류라는 것은 딜이 끝난 후 최종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이 포스트밸류가 640억 원에 달했었는데 코오롱제약 밸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50억 원에 합병됐습니다.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또 유한양행이 최근에 인수 계약을 발표한 프로젠이라는 기업도 한때 기업 가치가 1500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시리즈B를 투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유한양행이 300억 원을 투자해서 38.9% 프로젠 지분을 확보하는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통해 본 프로젠 밸류가 단순 계산해보면 771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1500억 원 밸류 대비 771억 원에 반토막 난 셈입니다. 이렇게 좀 후려쳤다 이런 느낌도 좀 받는데 이런 와중에도 알짜 기업들에게는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당장 엊그제 글로벌 빅파마 머크의 M&A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을 108억 달러에 인수, 우리 돈 14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에 프로메테우스 즉가는 70%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또 자금이 무척 많이 몰리는 투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내거나 또는 조 단위의 기술 이전 성과를 내서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보여준 그런 곳들이 기관 투자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머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빈익빈 부입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이 정도고요. 국내에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 좀 추려봤는데요.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GI 이노베이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18일, 어제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70% 오른 상태입니다. 회사는 프리IPO 때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7천억 원대였는데요. IPO를 진행을 하면서 공모가 시총이 3천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셈이죠. 그래도 회사는 기술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상장 절차를 다 마쳤고요. 현재는 시총이 5천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전에 프리IPO 때 받았던 밸류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내년엔 회사 자체적으로도 1조 원 시총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GI 이노베이션이네요. 이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꾸준히 임상시험 데이터를 내고 있다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상장 후에도 실제로 고무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이미 기술 수출을 마친 상태고 이 중 하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물질 GI 301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인 졸레어보다 훨씬 높은 효능을 나타냈다.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더 높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한 임상 1상 2상 시험 결과에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GI 101을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완전 관해가 한 건 나왔고 또 부분적으로 사라진 부분 관해가 한 건이 각각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기존 표준 치료에 모두 실패한 말기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공모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공모 이후에 조금 주목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I 이노베이션 말고 다른 상장 준비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한파 속에서도... 미국의 자회사인데 우리 코스닥에 지금 상장 준비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 한파 속에서도 100억 원대 시리즈 B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밸류라고 해서 투자를 받기 전에 그런 기업 가치를 말하는 프리밸류가 지금 2천억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최근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노스코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대주로 성장한 레이저 티립을 최초로 개발한 곳입니다. 레이저 티립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레이저 티립이요? 네, 폐암 치료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렉라자라는 이름으로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2차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처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렉라자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노스코는 2015년에 유한양행에다가 계약금 10억 원을 받고 레이저 티립은 렉라자를 기술 이전을 했고 요한양행은 2018년 11월에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이 레이저 티립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제노스코가 넥스트 레이저 티립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조단이 기술 이전으로 성과를 한번 보여줬으니까 후속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레이저 티립을 이을 독보적인 후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제노스코는 원래 지난해 중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아마도 올해 중에 기술성 평가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노스코는 일단 기술력과 실적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지금 IPO로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또 다른 기업으로는 슈이노가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기술성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결과는 두 달 뒤쯤 받아볼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이 기업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당시에 기업 가치가 220억 원이었던 밸류였는데 이 시리즈 C에서 밸류가 3천억 원으로 엄청 뜁니다. 10배가 넘게 뛰었네요. 네,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배 뛴 겁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금도 80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 많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왜 이렇게 뛰었는지 한번 보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쌓아왔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슈이노는 패치형으로 된 심전도 기기인 메모 패치를 개발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또 부정맥 환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팟 크기의 어떤 케이스인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붙이면 최대 2주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해주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 패치가 2019년에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기기로 선정이 됐고 이후 1년 만인 202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또 받습니다. 슈이노도 제노스코와 마찬가지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상장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